다 먹었죠? 코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 초록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다 GS, 세븐일레븐, CU, 그리고 이마트 24시에서 사왔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자세히 설명을 써놓겠습니다. 물론 김치도 있습니다. 음료수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가득 차서 제가 올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샌드위치부터 먹을게요. 샌드위치부터 먹을게요. 심싸 син원 뚭뚭뚭뚭뚭뚱뚱뚝 너무 맛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깐 오픈 바삭바삭 맛있다 참치마요 참치 소스 참치 아름다운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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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너무 맛있어 ㅋㅋㅋㅋㅋㅋ 너무 뜨거워요 만두가 식길 기다리면서 나머지 음식을 다 조리해왔어요 볶은 김치 맞아 먹어 볼게요 으흐흐 바삭바삭 다 먹을땐 호박 호박 식으면 안되니까 너무 뜨겁다 용기가 빨빨라요 너무 뜨겁다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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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맛있어 아이고 흐어어어얇 땅땅땅 으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와우 고구마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치킨버섯 초콜릿 바삭바삭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안에 고추가 있어. 아 매웁네요 매워 팝진만 와우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